QUK 역몰 쭈웡 야ㅎטョ프 안녕하세요 모드입니다 Origins Murm 마인크래프트 할건데 오늘은 한쪽으로만 가서 생존하기를 해 볼겁니다 딱 한 칸만 쓸거에요 그 방향으로만 가서 생존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제발 오 하! 제발 아 제발 진짜 아 찌맓 이거 애바죠 잠깐만 안녕하세요 모드입니다 자 오랜만에 캠캠이에요 오늘 마인크래프트 할건데 오늘은 한쪽으로만 가서 생존하기를 해볼겁니다 딱 한 칸만 쓸거에요 그 방향으로만 가서 생존하는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제발 오 제발 아 제발 진짜 아이 시발 이건 에바죠 잠깐만 아이 시발 에바잖아요 아 이거는 이거 리 리 이거 모인더는 모인더 리 모인더는 리 한번 해제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입수 자 좋아 바로 육지가 나와야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나무가 나와야되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왜 물이야 가자 가자 아필 사막이예요 flower Rockman deputy 아 이걸 건너가야 되니깐 어 사 사 오 오 4, 5, 6, 7, 7, 8, 9, 9, 10, 11, 12, 15, 18, 8, 9, 10. 원피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오! 잠깐만! 잠시만 그래 박진수 죽지 않아? 어 이런걸로 죽지 않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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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블록이 생성 안된거겠지? 내 직진이 저렇게 뚫려있을 수가 없어 얼음이야? 아이 씨 바다 사막 얼음 저거만 적을리 없다고 설마 진짜 저거만 내 앞에만 이렇게 있는거야? 와 씨 다행이다 오 하하하하하하 오 땅이다 제발 기름지고 토약이 토약이 이쁘고 기름진 곳이면 좋겠다 족같은 사막 제발 넣어놓 잠깐만 설마 저 잠깐 잠깐 그 그건 아니지 진짜 아니지 아니 아니 진짜 미치겠네 아니 뭐 졸음신터야 진짜? 세이버 존이야? 스캐레톤이다 아 씨 얘들아 이 밑에 파보자 이렇게 내 영역을 일단 넓혀 내 영역을 빙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 뭐 족갓, 족, 개족갓네 가볼, 가볼게나 우와 수박 수박 우와 아니 저 시바 새끼들 우와 우와 뭐 크림프도 많았어 뭐야 상자다 잠깐만 상자 되는데 잠깐만 오오오 빨려들간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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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다가 먹어 어 으아 으어어 어 아 뭐야 바다 신전이야? 아이 씨 시발! 안돼 안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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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아 잠깐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오아아아아악! 시발! 자 리스폰해서 다시 가볼... 다른 세계로 다시 가볼까요? 우와! 이거지 야! 여기! 이쪽으로 간다! 어! 이쪽으로 간다! 이래야지! 어! 이래야지! 오! 진수! 일로와! 일로와! 좀 앞으로 한 번 봐! 한 번 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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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기! 내 인생 전성기다 지금! 됐다! 드디어 여러분들! 빠꾸! 아! 이 문명이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할 줄은 곰에도 몰랐네! 진짜! 어!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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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로와! 아! 나 93년생이거든! 일로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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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래!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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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크루루루루루루루 어이유 잘먹는다 오오오오오오 크흐 아이 씨발 선 넘치 으아악 오해야 오해 맛있는 오해야 어디있어? 어떻게 만들어냈게 되는 experientialDY 이렇게 하납이 퇴마시아 그렇지 퇴마시아 자 그냥 걸어가워 시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안아 야 안아 안아 son son 야! 야! 넌 씨.. 넌 죽었다! 너 나중에 꺼내줄게! 2승에서 헤헤 일단은 내려가자 다이아몬드 캐는 걸 일단 목표로 하자 지금의 목표! 다이아몬드 캐기! 헤헷! 이거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철이 철철 넘쳐! F2가 F2컹 F2컹이 넘쳐! F2는 원소기호로 철입니다! F2컹 F2컹 넘쳐! 오케이! 다이아몬드 나오면 된다! 예! 다이아몬드만 나오면 된다! 자 그리고 일단은 고기를 구워볼까요? 자! 달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야! 우아하하하! 야! 음 그래! 어 우리 이거 먹고 크자! 다 컸니? 어? 오! 여기서 가! 가자는 거야? 오케이 갈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봐! 다 키워서 잡아먹자! 야만인! 죄송한데 야만야만 하네요! 어떻게 키운 것을 잡아먹습니까? 좀 야만야만 해요! 예! 님 치킨 먹음 제가 키운 건 아니잖아요! 가자! 아 뭐야! 안 줘 이걸? 야만이! 어디지? 용암! 용암이 있는! 진짜! 11에서 13 사이에 용암이 있다? 근처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요거는 다이아몬드의 지침소에 나와있어! 다이아몬드 잘 캐고 싶은 사람들은 필통하는! 답! 답! 이게 진짜 그런게 있어! 용암 일구은 돼지 먹어보는군 아갈딱몰 하세요! 다이아몬드 칠 거니까! 하여튼 셔바 새끼들! 다이아몬드 캐면 아갈딱몰 하면서 내가 다이아몬드 잘 캐는구나 반성해 할거야 개보에gard 얘들아 딱 봐봐 대보세요 키키 귀때김 아렵네 저거 걸러 궁금하네 저거 이런 퇴적축이 쌓였다는 것은 유라시아판이 움직였다는거 태평야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맞물리면서 각 지질시 각 계층 네, 아무튼 그런게 있어 가는거 조합증 미안한데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우리 지구의 지각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각고다 지각고 하면서 특히 웃기다 가까워 지는 점점 오? 오우? 야, 됐다 됐어 냠냠, 됐어 중요한 건 분명히 이 근처에 다이아몬드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으아아아앗 mucho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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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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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니 이거는 철공개가 떨고 올께요 의도한 어, 오케이? 결국 게임 하나, 예. 갑옷도 버리라고요? 됐죠? 다행히 한 번도 곧 나올거야. 10일이지? 가기만 하면 돼. 오케이, 이런 것들 좋아. 이런 요소들 좋아. 아니, 오오! 한시까지 나오겠지? 다 왔는데. 한지. 아, 아. 하. 크리퍼상. 야마나 고르사이요. 오오오오? 다이안 못보셨어요? 축하자 씨바 새끼야 축하자 씨바 새끼야 뭐 우노조절 잘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으으으으하핰 빨리 죽어 이 개새끼야 빨리 씨바 하나 죽어 저혈압이야? 오오오옹 컷드 나와 줘요 이렇게 안 나온건 진짜 오랜만인데 내가 너무 다이안을 찾으려고 해서 그런거네 괴로운 시즌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을 일일 때가 많다 뭔 개소리야? 안 나와 난 망했어 나는 계속 방죽하지 못하고 땅만 존나 파게 될 테야 안 나오는데? 딱 씨발 애 앞에 뚜따 나왔죠? 박지수 웃음 견적 좀 볼까? 8개야? 2, 3,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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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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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저 여기 발신이에요! 아니 미쳤네! 자 재밌었고요 예 한쪽으로만 가게 해봤는데요 다음에 미션같은거 해서 아까처럼 뭐 나쁘지 않은거 같애 며칠 세기 뭐 이런식으로 뭐 미션같은거 나중에 하면 재밌을거 같애 편하다 씨완 편해! 역시 마크는 여러군데 싸들어당겨야돼 민주노도 닭이 젠장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